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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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아우.. 어려운데.. 나 죽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날씨켜가지고.. 파일 생활과.. 파일 생활과 저녁.. 저녁 점호 준비.. 저녁.. 저녁 점호.. 인원 준비.. 파일 생활과 저녁 점호.. 파일 생활과 저녁 점호.. 인원 보고.. 명생이 형.. 큰일 날 하네.. 박반정 이후에 엄마야.. 저녁 점호 끝! 아.. 파일 생활과 저녁 점호 준비.. 잡고 잡아가세요.. 파일 생활과 저녁 점호 인원 보고.. 맞나? 파일 생활과 저녁 점호 인원 보고.. 총 6명 현실 6명..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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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일이었으면 좋겠다.. 와..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아니 근데.. 기가 착하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지 알아? 군대를.. 가까운 데로 가는 대기였어.. 깊은 선거까지 가서.. 가서.. 갔으면.. 아.. 아.. 음.. 명성 진짜.. 3시간.. 4시간.. 진짜 잘 듣는 거야.. 제사 안 보고 있어.. 언니.. 쉬어! 쉬어! 파일 생활과 저녁 점호 인원 보고.. 파일 생활과 저녁 점호 인원 보고.. 파일 생활과 저녁 점호 인원 보고.. 총 6명.. 현재.. 현비양.. 현재.. 현비양.. 예! 지금 저녁 점호 시간입니까? 저녁 점호 시간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이냐고 물었습니다.. 열.. 이런 병 웃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녁 점호 시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급자가.. 여러분들의 생활관을 방문하게 되면.. 전 인원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지금 생활관이 실시하고 있는 행동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238 훈련병 아주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녁 점호 시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상황별 경례요령은.. 다음 기회 교육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육하겠습니다.. 훈련병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